위에 잘라놔야 될 것 같은데 제발 못바라 하나 더 있죠? 안 보이죠 이거? 잘 못바라 비행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참교육을 시키겠습니다. 참교육이요? 이 친구 3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 없어요. 제가 참교육을 시켜봤어요. 어? 쐈는데요? 참교육을 시키겠어요. 보이시죠 지금? 좋은 데를 보고 있는데 저 친구들 굉장히 기념이 없기 때문에 네 살려주세요. 한 대 기절 멀어져 SW 도내고 오겠습니다. 아냐 나무에 붙었어요. 다시. 아까 걔 나 원래 붙였던 나무에. 한 대 두 대 버기 해피 해피 버기 지나갔고요. 스쿱 스쿱 괜찮은데 제가 다 잡을게요. 어? 여기 루트는 다르다 뭐 이런건가요? 되게 빨리 잡으시네요. 보통 보통 파트 보통 같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잡을까면 제가 다 잡거든요. 근데 방금 루트는 쏠 각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빨리 잡았다는 거는 위치 파악이 굉장히 빨랐다는 건데 혹시 루트는 다르다 이건가요? 루트는 다르다 이건가요?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볼까요? 그래서 여자팬이 여자팬이 많은 소리에요. 뭔소리에요. 그렇네요. 어? 한 명의 희생자들이 오고 있거든요. 네네. 들었습니다. 그러면 비교해달라고 오시는 것 같거든요. 어? 올수록에 눈치가 열렸겠죠? 지금 어디서 도착할 시간 이 세상에 쥬쥬